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새벽 오름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겹쳐? 맛있겠다. 카미술 칼라방 카미술 하나 주시고요.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소주자는 두 개 주세요. 네 안먹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매워 하는 것 같아 나는 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뭐에요? 안 매워하려봐 새우 마피아 소주 !! 간장다 먹으러 그래, 이 맛을 갖고 간장 아니야? 이게 간장야? 깍질 봐, 깍질. 안 난 감자. 난 감잔데. 이게 감자야, 이게. 어, 감자야. 감자. 네가 감자고. 이건 고구마야. 당근 아니야? 아니, 내가 고구마야, 깍질이. 녹아야지, 고구마. 고구마. 밥 먹고 너무 배불러서 여기 올라왔어요, 저 혼자. 엄마, 아빠는 저기 밑에서 대기 중. 이제 뜨거우기 괜찮지? 응.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 먹어야겠어요. 어휴, 11월인데. 더워, 더워. 더운 바람. 무슨 일이야, 이게. 날씨가 미쳐가고 있어. 뭐하는 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공복 몸무게 먼저 체크할게요. 공복 몸무게 먼저 체크할게요. 500g 정도 빠졌으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개성. 어저께 두 시간 운동하면서 얼마나 갈붐을 당했는지 진짜. 땀에 천사. 그냥 머리도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0분 완료. 굿모닝. 지금 일어나서 세숨만 했고요. 몸무게 체크 먼저 할게요. 그래도 어저께 밤에 유산소 타고 자서 그런지 더 찌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하고 출근해 볼게요. 안녕. 몸무게 먼저 재볼게요. 와. 근데 어저께 하이블드 한잔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빠졌대요. 장어를 먹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돈네코에 왔고요. 원앙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엄마 저 감귤모자 엄청 잘 쓰고 댕니다. 너무 마음에 든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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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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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가 말을 알아듭니다. 했을땅. 폭포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물소리는. 우와. 내리막기봐 미쳤어. 누가 여기서 다이빙을 해? 물 봐 대박이야 물 보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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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 매워 먹을게 진짜 매워? 압박반만 매운거였네 진짜 너무 매워 진짜 매우 매워 한 번 더 살펴봐봐 이런 쪽으로는 매일 것 같아요 갠도 진지 진지로 올라가는 곳 한국 가볼까요? 갠도 진지? 좀 보셨진 없어 타민가가 된 느낌인데 엄마빠는 중간에서 안 내려오신다고 쉬고 계시고요 저만 지금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 뭐야 무서워 막아놨는데도 근데 여기서 말씀 진짜 모르겠수도 있겠다 여기 뭐 바람이 너무 좋아 왕 왕 밑에 가볼까요? 차요 여기 양정도 내부 양감독 탈락 양념이 없어? 고춧가루 고기 뭐지? 어? 뭐가 맛있어? 고기는 맛있어 후식은 냉면 냅 조사먹기 하이볼까지 한잔 마시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30분만 딱 타고 씻을 예정입니다 30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0분 테르르 미친거 아니야 올블레스 편안하게 추리닝 입고 갔다옵니다 안녕 저희는 어디서 여행을 가도 있어요 이곳은 솔리드 카라멜으로 아이스크림 다 깠고요 케이크는 달달구리한 걸로 캬이크는 달달구리한 걸로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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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